오케이, 밥알이면 개봉. 밥알이면 개봉. 밥알 가야 돼. 전 띠, 전 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밥알 3개요? 3개 넣은 김에 3개 해 주세요. 심지어 밥알 3개만 넣을 거예요. 밥알 3개인 김에 3개 써줘요. 그럼요. 회장님이 정식으로 얘기 요청을 해 주시면. 그거 한 번 그냥 연습만 해 보자. 연습만 해 보자. 그래, 연습 한번 해 보자. 아니, 제가 회장님이 원하잖아.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친절하신데, 오늘? 네, 반갑습니다. 장난해, 지금? 장난해, 지금? 장난해,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야? 붐, 예. 붐이야? 네, 붐붐. 세 글자 해 주면 할게요. 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해 줘요. 우리 회장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세 글자 드립니다. 세 글자면 대박인데? 화끈하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세 글자 해 드릴게요. 밑에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동협이 형 그냥 선택한 데 가시죠, 그러면. 15, 16, 17이요. 오케이. 저기 그 글씨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회장님 아주 노하십니다. 네. 다시, 다시. 음악에 맞춰서. 음악 주세요. 얼굴 필사적으로 가리네, 다들. 잠시 하세요. 에이, 비 wind을 한번 빨러. 맨대로, 맨대로. 아. 이 정도야, 맨대로. 아, 이 정도야. 신단들. 신담어, 신단들. 아유, 가까이 도와야지. 내 때려. 야, 너 누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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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여기, 여기. 한 번만, 한 번만. 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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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요. 입에 다 있기만 해라. 이슈요? 이슈요? 이거 나 승연아. 뭐야? 뭐야? 봤어. 이슈요. 이슈요면 오. 이스, 여 아니면 요인데. 여 아니면 요야. 여예요, 여. 여. 난 여 봤어. 여 봤어. 마지막에, 나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멋진 척하고 혼자 가만히 있다. 그때 가만히 있었어. 그때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게. 그때. 이슈요? 이슈 뭐지? 아, 쓰여있네겠네, 쓰여있네. 아, 쓰여있네? 쓰여있네. 네 마음에 뭐 쓰여있네. 얼굴에 쓰여있네. 얼굴에 쓰여있네. 쓰여있네겠네. 표정, 표정. 표정이 쓰여있네. 표정이? 표정이 쓰여있네. 표정이. 표정이 쓰여있네. 쓰여있네. 쓰여있네, 쓰여. 아까 마지막 끝에 했을 때 붐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짝대기를 하고 시옷을 이렇게 두 번 하더라고. 희진이한테 잇이 있다고 했거든. 아니, 그 쓰여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잖아. 아, 됐다. 잠깐만, 잠깐만. 표정 써봐. 쓰여있네 내 마음이. 표정에 쓰여있네. 내 마음에 다 보이. 쓰여있네. 아니면 쓰여있던데 아니야? 어? 그게 좀 장애. 표정 쓰여있던데 마음이 다 보이는데. 표정 쓰여있던데 마음이 다 보이는데. 표정 쓰여있던데 마음이 다 보이는데. 표정에도 써있고 마음 다 보이는데 뭐하러 예쁘게 주면 되지. 오다 주웠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있는 맞는 거 같아. 서 있는데도 비슷한데요? 서 있는데. 서 있는데. 서 있는데 뭐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은데. 서 있는데. 서 있는데. 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자. 원해. 자, 이사 도전. 듣자, 쓰자, 먹자. 으쨰. 대박이다. 워크렌드. він interviews. rawd tres. achtetです. 葛飾óle shifts you in to two hours. ube거 studied the game from 1,2008LD Night by 하루. 은하철 South Black kalen. 표정에 써있는데! 표정에 써있는데 맘이 다 보이는데, 이거네. 준비네. 준비네. 아니 그리고 오다주었다가 왜 이렇게 잘 들려? 오다주었다가. 자, 여러분 근데 타임. 타임. 왜냐면 지금 가족이 손을 들었어. 이런 접근 좋아요. 쓰여있는 데 라고 안 들리. 써 있는 데. 써 있는 널 뭐 약간 이렇게 들었는데. 데가 들어가면 제가 원샷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저기 근데 발음도 데가 아니더라고. 아니 그러면 승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데가 아니고 여기는. 승현 씨 어떻게 들었어요? 어차피 널로 들었어요. 널. 널이나 걸 뭐 이런 걸. 아니 근데 지금 맞는데? 갯수 맞는데? 이거 지금. 갯수가 맞다고? 갯수가 맞다고? 동컴 뭐야? 동컴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엔. 동컴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엔. 킥컴이 틀린 거야? 동컴 오픈! 13개씩인데. 동컴 오픈! 대가 들어가는 대신. 아까 보니까 뇌가 빠져가지고. 이 뇌가 빠지면은. 네 마음이. 이게 빠지면 다시 13개 딱 맞아. 이가 빠져서. 한 동거 주세요. 겨우 받감로. 맞다 왔다 왔다. 물리쳤다. 물리쳤다. 한 두 달에 한 번씩 맞았었어. 한 번. 오늘이 그날이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재산에 두 달이 걸렸다. 아유 멋있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다시 데로 가요. 뛰어 있는데. 그러면 는데 들어가도 돼요. 지금 김도현 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근데 대가 맞다는 거죠? 네. 이대로 가요. 저기 쓰여 있는데 다 보이는데 이것도 라임인 거죠? 래퍼? 래퍼라. 래퍼? 래퍼라. 이거 너무 기본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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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임 맞지, 래퍼? 예, 예, 예. 맞아요. 래퍼 라임 두 개 주세요. 래퍼들도 지금 오케이 사인 떨어졌고. 예, 예, 예. 과학적으로 지금 정답이야 이게. 그렇다면 일단은 래퍼 쪽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졌으니까 갈게요. 자, 불러. 야, 래퍼야. 래퍼야, 이리 와봐. 주세요. 오다 주었다 장미꽃을 주네. 표정에 쓰여 있는데 마음이 다 보이는데. 너무 감미로워. 이 노래 잘해. 감미로워, 감미로워. 스파이스 노래 잘 부르신다. 사나시보다 감미로워. 감미로워, 감미로워. 결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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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 결과. 제발. 희준아, 시선 피하지 마. 노래 봐. 노래 봐. 신경. 결승하는 날. 결과. 봐봐. 보여주세요. 백성 가이즈. 얼굴에 변화 없습니다. 앞에서 보면 바람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황이가 주었다고 너무 신기하다. 이래서 친자매, 친자매. 신자매. 이거야말로 가족이지. 정답 확인해 보시죠. 래퍼, 래퍼. 이렇게 잘 들려? 이렇게 잘 들려? 그러니까 저 대, 대는 기본이라 이거지 래퍼? 이거지 래퍼? 기본, 기본. 네, 대, 대, 대. 여러분께는 절반의 음식을 제공하고요. 음식은 우리 래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이유 많아. 래퍼 갈비, 래퍼 갈비. 먹어봐, 좀. 지금 회장님 뭐 작업하고 있나 봐요. 네, 회장님 뭐 지금. 밥그릇에 다 짜셨어요. 쫙 짜셨어요. 회장님의 성격이 딱 나옵니다. 다 짜서 지금. 오우, 제대로. 찌개 진짜 맛있다. 찌개도 맛있어. 고맙습니다. 형, 알았으면 먹는 거야. 자, 봄쇠.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잘 안 주는데, 봄쇠한테 물이 받나 봐. 자, 우리 두 번째 출연한 승현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동생 노래 많이 듣고 다시 나올게요. 아, 좋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즐겨보던 프로를 진짜 즐거울까 했는데 정말 즐겁게. 진짜 즐거울까? 약간 무섭다, 그거. 그리고 정말 먹고 싶은 거야? 내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 아니, 그리고 우리 착한 동생도 만나고. 네네. 맞아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한 웃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놀이터 라이브.